B&I 코리아 팟캐스트 88회 피아노 튜닝에서 배우는 사업의 자세, 삶의 자세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들을수록 매출이 쑥쑥 오르는 B&I 코리아 팟캐스트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리퍼럴 마케팅의 전문가이신 B&I 코리아 전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노 튜닝에서 사업의 자세도 배우고 삶의 자세도 배울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피아노 튜닝이 생각보다 짭짤하다 그런데 듣기로는 전문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튜닝할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서 또 피아노를 옛날에는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 피아노 안 사는 데도 많고 없기도 하고 전자 피아노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 피아노와 얽힌 사연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께서 치던 피아노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피아노잖아요 그래서 얘가 건반에 막 주저앉은 애들도 있고 소리도 별로 이렇게 음이 안 맞고 이랬는데 그거를 그런 줄만 알았는데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가 불러주신 거예요 튜닝하시는 분은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그 아저씨가 다녀가신 후로 피아노가 제대로 소리를 다 낸 거죠 아 진짜 제 기억에 기뻐서 눈물이 났던 때가 그때가 인생 최초였어요 저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게 계속 무슨 의미의 울음이었을까 그게 좋아서 너무 좋아서 치고 싶었는데 얘가 고장이 나서 못 치는 피아노였거든요 너무 귀엽다 근데 몇 학년인데 그랬지 애기가 한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하기는 좀 크기도 한데 순수했구나 네 그래서 피아노 치는 걸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그랬군요 그게 튜닝되고서 저는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는 오늘 얘기하려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그 피아노 튜닝인데요 피아노 튜닝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에 한 번? 그게 피아노 튜닝이 안 되면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막 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정이 다 내려앉고 떨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피아노는 제가 이걸 위해서 원래 피아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셨나요 네 구매 첫 해에 2회에서 4회 튜닝을 하고 처음에 처음에 그 다음에 둘째 해에는 2회를 하고 1년에 2번 1년에 2번 그 다음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피아노라는 게 원리가 전자 피아노가 아닌 바에야 그렇죠 현이잖아요 현이잖아요 끈이에요 끈 끈인데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긴장이 계속되면 끈이 늘어나서 느슨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아주고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피아노가 제 음이 안 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최근에 제가 좀 일상이 무너졌었어요 제가 항상 베스트일 때가 아침에 5시 전후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6시 좀 전에 나가서 챕터 미팅에 방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그 전날 막 술 먹고 막 사람들 고민 있고 저도 막 괴롭고 그러면은 그거를 좀 놓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 미팅 갈 일이 없거나 그러면은 좀 늦잠을 자게 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봤더니 제 루틴이 무너져 있는 거죠 루틴이 그 108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거에서도 제가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저희 팀원들하고 북클럽을 해요 저희 직원들이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겠다는 약속을 하고 여기에 취직을 하거든요 미인하이 코리아에 무서운 취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한 100권을 읽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뭐 이런 행사도 있고 멤버스 포럼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걸 좀 쉬던 게 몇 번 된다던가 그래서 그런 루틴이 무너졌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하는 미팅을 뭐 제가 빠져서 안 갔다든가 금요일날 이거를 한 주를 돌아보는 리뷰 미팅을 뭐 제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안 갔다든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느 때 가보니깐 회사의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어 옛날하고 다르게 좀 풀어진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내비 앉았군요 음정이 틀어졌군요 음정이 좀 틀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틀어졌을 때 누구 책임이냐 조율 안 한 사람 사장 책임이요 대표 책임이요 대표 책임이요 제가 그거를 조율을 제때 잘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지는 거죠 흐트러지는 건 결국 저의 반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내가 조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다시 다잡은 게 있는데요 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챕터도 잘 한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던 챕터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되게 유명한 비앤아이의 디렉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비앤아이에서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피아노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튜닝을 해줘야지 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일상을 계속 살면 이 음이라든가 루틴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시냐 그러면 루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피아노 튜닝 그냥 피아노 소리 잘 나고 예쁜 소리 나네 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사업과 인생까지 연결시키는 우리 P&I 코리아 종현 대표님의 통찰력에 또 한번 감탄하면서 왜 그래요 요즘 근데 도대체 요새 좀 띄워드리기 버전으로 제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기살려드리기 버전으로 아 근데 저는 기분이 좋은데요 멤버들은 까는 게 훨씬 좋았다 그럼 제가 또 다음 시간부터는 또 그런 버전으로 아니 하도 까가지고요 준비하겠습니다 대표님이 하도 까가지고요 제가 이마가 까졌잖아요 이러니 제가 안 깝니까 밖에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피아노 튜닝에서 배우는 사업의 자세 삶의 자세 조율을 잘하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여러분 모두 살기를 바라고 저 또한 또 한번 점검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B&I 코리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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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